오, 희망 테이소 내려왔어? 아니요, 복직 상담 신청하러 왔습니다 권 차장님 담당이십니까? 여기 네 복직 관심인 사람이 어디 있어? 지들 몸 날아가기 일보 직전인데 사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뭐 점심시간 지나고 얘기하든지 어? 밥이나 먹으러 가자 아유, 무슨 계약금 이렇게 셉니까, 주 과장님? 줄만 하니까 주는 거야 디자인 업체 통해서 받으면 돼 절이치 안 할 겁니다 무슨 말이야? 당신 다 한다고 말 다 해놨는데 그냥 하기 싫어졌습니다 근데 왜 자꾸 존댓말이야? 공사는 구분하셔야죠, 주 과장님? 우리 별거 중인데? 그 돈의 공사 구분 진짜 민호교육 저에게 이름하시면 계약서 사인하겠습니다 그건 절대로 포기 못한다니까? 그럼 전 이만 아니, 여보! 아, 어떡해 민호학원 포기할 수도 없고 아, 어떡해